안녕하세요 저는 공인계사법령 및 중계실문을 담당한 박용덕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1분 정도만 계략적인 공인계사 제도를 말씀드리고 바로 진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10월 24일 내채주 토요일날 해마다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년 그리고 응시 자격은 올해부터 토요일날 보죠 작년까지는 일요일날 시험을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응시 자격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부정행위하고 5년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는 시험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부정행위는 한 명도 적발된 적이 없고요 서울시에서 서울시가 2만 2천명이더라고요 전국에 8만 5천명의 계업 공개사 중에서 서울이 2만 2천명인데 서울 통계를 어제 보니까 8명 자격 취소됐더라고요 1년에 그러면 전국적으로 보면 한 30명 될 수도 있겠죠 8만 5천명 중에서 1년에 되는 게 근데 서울시청에 고용수 주무관 담당하시는 분 말 들어보니까 단속을 나가면 단속 결과를 보고를 해야 된대요 국토교통부에 그래서 한 명도 없다고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죽은 사람 이런 사람 자격 취소 하나 보더라고요 사망하고 없는 사람들 그래서 웬만하면 자격 취소는 안 한다는 얘기에 자기도 다 알고 있더라고 지금 8만 5천명 중에서 20%는 빌려줬을 것으로 추정된대요 나가보면 사진 걸려있는 사람하고 일하는 사람은 전혀 딴 사람이래요 근데 단속할 수 없는 게 단속 딱 한 군데 한 군데 밖에 못한대요 한 군데 나가버리면 10분도 안 돼가요 전국에 다 서울시내 전부 문 닫고 다 도망가고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전파를 잘하는지 그 기법을 자기도 좀 배우고 싶다더라고요 안 알려준대요 그래서 자격 취소는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일단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는 시험 볼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는 한 명도 적발된 사람이 없고요 5년 동안 시험 볼 수 없는데 그 외에는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교도소 복역중인자, 신용불량자, 외국인 모두 다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간혹 질문하러 오신 분 있어요 신용불량자인데 봐도 됩니까? 네 봐도 됩니다 신용불량자 되지 말고 요즘은 면책결정 그런거 많이 있대요 보니까 버스에 붙여놓은거 그런거 신청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작년에 합격자를 보면 2차 최종합격자가 8956명 19.62% 합격했고요 최근 들어서 가장 합격자가 낮습니다 작년이 그 다음에 1차 합격자가 16,992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6,992명이 올해 그러면 2차 시험을 면제받는지 그게 궁금해서 산업인력공단에 물어보니까 작년에 16,992명 22.59% 합격했는데 이건 작년 2차 합격한 사람까지 합판인원이랍니다 그래서 올해 순수하게 1차 시험을 면제받는 사람은 8,036명이랍니다 8,036명이라도 만약에 올해도 9,000명 정도 선발한다고 하면 이미 1차 합격하신 분만 해도 그 인원이 다 되죠 근데 2차만 시험 봐가지고 합격할 확률이 50%래요 통계가 물론 우리 학원에 다니는 분은 2차만 보면 거의 다 합격이죠 근데 안 다니는 분들이 많다고요 교만해가지고 혼자 산다고 하다가 떨어지는 분이 절반이라고 2차만 봐가지고 그래서 1,2차 동시 합격하는 분하고 2차만 보는 분하고 인원이 비슷합니다 보통 최종 합격 인원을 보면 반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더 쉬울 개연성이 높죠 인원수가 최근에 비해서 최고 낮으니까 원래 정부의 방침은 1만 2천명 정도 선발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답니다 1회때 6만명을 선발했고요 2회부터 9회때까지는 2년에 3천명 선발했습니다 2년에 3천명 그러다가 10회때 1만 명 선발하려고 했는데 1만 5천명 가까이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1만 5천명 10회때부터 지금까지 기조가 똑같습니다 약 1만 5천명 정도 1만 2천에서 1만 5천명 정도입니다 근데 실수를 해가지고 14회때 한 3만명 뽑아가지고 15회때는 1천명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또 데모하고 난리나니까 추가 시험을 봐가지고 또 3만명 선발해버렸습니다 15회 추가 시험 때 그 이후는 15회때 14회때만 좀 실수를 했고 그 외에는 지금 대략 1만 2천에서 1만 5천명 사이에 선발이 됐었습니다 근데 난이도도 비슷하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조금씩 난이도가 높아져가지고 지금 1만 명 밑으로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올해도 1만 2천명 만약 선발한다면 좀 더 쉬워질 것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어렵다고 알려진 감옥이 올해는 쉬울 것이고 작년에 쉬웠다고 알려진 감옥이 반대로 올해는 어렵게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계적으로 무조건 그렇게 됩니다 그 작년에 1차에서는 주로 학교론이 어렵고 민법이 쉽다고 알려졌죠 작년에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반대로 올해는 민법이 어렵고 학교론이 쉬울 게 연성이 높다고요 작년에 학교론 교산문제가 13문제 나왔어요 11문제에다가 실질적으로 그 거미지비론 함수까지 합하면 거의 13문제가 출제됐고요 올해는 아마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작년 학교론 출제에 들어갔던 5분 교수님들 올해는 한 분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의신청이 두 문제 이상 나오면 출제위원 자격을 2년간 박탈한다 이렇게 확약서 쓰고 들어갔답니다 학교론이 이의신청이 항상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물론 그분들이 안 들어갔다고 문제가 쉬운 건 아니에요 난이도 조절은 통계학과 교수들이 한대요 통계학과 교수들이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본대요 작년에 합격하신 분들 보통 20명에서 한 50명 정도 들어와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점수를 보고 난이도 조절을 한다고요 그래서 작년하고는 반대로 될 것이다 그러면 제가 맡은 이 공인계사법이 작년에 쉬운 걸로 알려져 있어요 작년에 공법이나 이런 게 어렵고요 그럼 올해는 반대로 나오겠죠 올해는 2차 중에서는 제가 맡은 이 공인계사법이 최고 어렵게 출제된다고요 어렵게 출제된다고 해서 없는 걸 내지는 않겠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풀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작년에는 박스의 문제면 기역리언 이렇게 다 줬지만 올해 같으면 박스의 문제를 내더라도 몇 개인가 맞는 것은 몇 개인가 틀린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해버리면 훨씬 더 어려워지죠 똑같은 문제라도 그런 식으로 난이도 조절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공부는 일반적으로 옛날 1회 시험 같은 경우는 저도 어제 제가 사실은 근국대학교에서 실무교육을 저도 지금 동국대학교에서 실무교육을 강의하면서 제가 실무교육을 받았어요 또 어제 받았는데 보니까 자기소개하는데 보니까 한 달 공부했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합격하면 그렇게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합격하면 그렇게 하세요 이러면 한 달도 말고 그냥 학원도 안 다니고 책 조금 봤다 그냥 이렇게 해요 21일 합격 이런 책도 있거든요 한건으로 그냥 다 되어 있는 거 그런 거 책만 한 건 봤다 이렇게 하면 돼요 사법고시 걸린 사람들 전부 신림동 학원 다니놓고 학원 다니던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사법고시 걸린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학원 다니던 말은 전혀 안 해요 그냥 혼자서 학교 공부만 열심히 했다 이렇게 해요 인터뷰하는 데 보면 합격해서 보면 별것도 아닌데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이 중기업소 지나가면 좀 존경스러울 거예요 보면 그 진짜 물론 돈 못 버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아는 분들 못 벌고 망한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3명 중에 한 한 명 정도 상위 10% 안에만 들면은 몇 천만 원 벌어요 항상 상위 20%가 뭐 2대8 2080 버티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아무리 고독점을 해도 망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거의 500만 원 이상은 벌더라고요 이게 중기업을 하면은 정상적으로 열심히 하면은 그래서 저도 지금 등록하려고 일단 실무교육은 받았어요 이제 2년에 한 번씩 연수교육도 받아야 되는데 등록하면 누구 또 빌려줬다고 신고할까봐 좀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신고 웬만하면 잘 안 하더라고요 맨날에 쓸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실무교육 오는 강사들도 보니까 다 등록돼 있더라고요 근데 맨날 강의하면 또 자리 비우잖아요 그래서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만약 합격만 하시면 자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공인중개사 제도 맨 먼저 있는 공인중개사 제도 이 공인중개사 제도는 그게 18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몇 문제 나온다고는 돼 있지 않죠 시험에 해마다 출제되는 파트는 아닙니다 나올 수도 있고 한 문제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내용은 많은데 출제비중은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는 한 문제 나오거나 또는 한 문제도 안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시험시행기관입니다 19페이지 시험시행기관은 양가로 1번 중간에 원칙은 보면 시도지사입니다 아무 말 없이 시도지사라고 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시도지사라고 합니다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굳이 말하자면 여기는 특별자치시가 빠졌죠 즉 세종특별자치지가 원래는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세종특별자치시는 지금 현행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분류됩니다 원래는 광역자치단체인데 그래서 세종시는 세종시장이 자격증 주는게 아니라 충청남도 도지사가 줍니다 아직까지는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예외적으로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출제하거나 시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동그라미 2번 맨 밑에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됩니다 미리 거쳐야 되는데 시험의 사후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미리 사전에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페이지 시험과 관련된 내용은 과목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년 전부터 시험과목이 축소된다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법을 바꾸지 않고도 대통령령만 개정하면 시험과목을 바꿀 수도 있죠 근데 축소하자는 이야기도 있다가 또 민사집행법이나 영어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마다 그런 이야기는 있었는데 쉽게 바꾸지는 못합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번 20페이지 시험 업무의 위탁입니다 원래 시도의사가 시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공기업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를 합니다 양가로 2번에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 업무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합니다 일간시문에 공고해야 한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문제 바꿀 수 있습니다 관보에 고시합니다 관보라는 것은 정부기관지가 관보고요 지자체기관지를 공보라고 합니다 관보에 고시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은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로 주는 게 아니라 시 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은 나갑니다 한 번도 아직까지 26번 시험을 봤는데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로 나간 적은 없습니다 저는 시험시행기관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바꿔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저 혼자만 건의를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안 받아주더라고요 원칙을 국토교통부 장관 지금 의사 면허증은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나가거든요 그럼 의사 어디 가서 해도 되는데 우리는 만약에 대전광역시장한테 받아가지고 서울 가서 하면 서울사람들이 보면 이분 서울사람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로 주는 게 바람직하긴 한데 지금은 시 도이사 명의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지역색이 가장 강한 곳이 오히려 제주도 같은 데죠 제주도 같은 데서 가기 힘들어요 외지 사람은 배타적이라고요 만약에 전라도나 또 대구 이런데도 또 심하잖아요 약간 광주나 대구 같은 데도 그런 데 가서도 중교업하기가 쉽지는 않다고요 다른 지역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는 게 바람직하긴 한데 지금은 일단 시 도이사 명의로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외부 사람들이 충청도 와서 하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하던데 잘 속내를 알 수가 없어서 대슈 이렇게 하고 뭐가 됐는지 뭐 나중에 된 게 진짜 잘 좋아서 된 건 줄 알 때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해서 힘들다더라고 오히려 더 최고렵다더라고 중청도분들이 그냥 대슈 이렇게만 하니까 뭐가 되는지 정확하게 알았슈? 의사 표시를 정확하게 이제 해도 돼요 옛날에 중청도분들이 그렇게 되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더라고 옛날에 이게 자꾸 신라됐다 백제됐다 자꾸 바뀌니까 잘못 말하면 칼맞이니까 그냥 가슴속에만 담아두고 그냥 대슈 이렇게 했다더라고 그게 유래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습성이 자꾸 계속 이어온 것 같아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겠죠 중청도 강의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강의 잘합니까 모르니까 예 대슈 이렇게 하는데 그게 진짜 잘한 게 아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요즘은 의사 표시해야 돼요 요즘은 뭐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한 번 안 먹는다고 하면 죽을 때까지 다시는 안 줘요 옛날에 어머님들은 뭐 안 먹는다 해도 계속 죽고 이러는데 요즘은 안 먹는다 하면 다시는 안 주더라고 그래서 안 먹어도 무조건 먹는다고 해야지 안 먹는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안 죽거든 절대로 20페이지입니다 2번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이게 올해 개정됐습니다 작년까지는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좀 범위를 더 확대시켰습니다 업무의 범위를 정책심의위원회는 양가로 1번에 보면 둘 수 있습니다 둘 수 20페이지 맨 밑에서 4번째 줄에 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게 아니라 둘 수 있다 임의기관입니다 그 이유는 왜 둘 수 있다 옛날에는 노무현 정부 때는 둔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 둘 수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이 심의위원회를 없앤다고 했었어요 없앤다고 했다가 왜냐면 예산 때문에 근데 기득권자들이 또 반발하니까 둘 수 있다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보다 이명박 정부 때 150개 없앤다고 했다가 오히려 더 늘어났더라고요 그만둘 때 보니까 위원회가 말로만 미리 할 때는 없앤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600개더라고요 이 각종 위원회가 그러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정책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한 번도 심의도 안 하면서 예산만 축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전부 공무원들이 다 해놓고 그냥 심의만 하면 국토교부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자 반대하는 사람 손 드세요 하면 든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반대하면 다음에는 절대 위촉 안 하겠죠 정책심의위원회 의원으로 그래서 무조건 예 잘하셨습니다 그냥 찬성밖에 없대 정책심의위원회 들어갔던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무조건 좋은 아이디어네 이렇게 하고 찬성만 해야지 안 그러면 다음에는 절대 위촉 안 하거든요 위촉되면 1년에 회의 한 번 하고 수당받고 프로필에 정책심의위원회 의원 역임 이런 거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인 기구일 뿐입니다 사실은 어쨌든 그래서 결론은 둔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1페이지 구성을 보면 위원장 양가로 1번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제외가 아니고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작년에 시험위원회 의원은 5인 이상 7인 이하였습니다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공부했던 분들은 더 어려워요 오히려 작년 거 잊어먹고 또 해야 되니까 아니 누가 질문하더라고요 5인 이상 7인 이하 아닙니까 왜 이렇게 11명 됐습니까 하던데 작년에는 시험위원회 의원이고 지금은 정책심의위원회 의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포함입니다 포함 또 있으니까 주의를 하시라고요 각종 위원회 의원은 항상 홀수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9명입니다 홀수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니까 일반 의결정족수가 그래서 항상 홀수입니다 대법관들도 지금 사실상 13명이 전원합의부는 13명이 재판합니다 홀수입니다 항상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심의위원회 의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원은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동그라미 1번에 국토교통부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여기는 4급 이상입니다 5급이 사무관이고 4급이 서기관이고 3급이 부의사관 2급을 이사관 1급을 관리관이라고 합니다 그 명칭을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고위공무원단이라고 하면 3급에서 1급을 고위공무원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급 이상이면 상당히 높은 분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뒤에 가면 우리 협회에 공제심의위원 공제위원도 있어요 공제운영위원 공제운영위원 공제운영위원은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는 공무원입니다 직급은 상관없어요 공제운영위원은 직급이 상관없는데 정책심의위원회 의원은 4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그 다음에 5번은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추천한 사람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 다음에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그 밖의 부동산금융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항상 이렇게 기타 등등을 꼭 만들어놨어요 맨날 8번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사물을 처리할 간사일명을 둔다 이건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답니다 만약 이런 걸 둘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무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총무라는 말이 일본식 표현이라고 간사라고 했는데 간사도 일본식 표현입니다 일본 간사장 이런 거 있잖아요 자민당 간사장 다 일본식 표현인데 일단 간사 우리는 보통 우리 모임은 현재 총무 이런 말 많이 하죠 돈 같은 거 거두고 이런 거 하는 사람들 간사입니다 간사일명을 둔다 심의해야 되는 사항은 맨 밑에 보면 자격치득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22페이지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이번에 보수 변경하려고 이걸 넣었어요 옛날에 없다가 보수 변경 지금 뭐 3억에서 6억 사이 임대 6억에서 9억 사이 매매 변경하려고 했죠 근데 변경이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현재 강원도 조례만 개정되고 나머지는 변경된 바가 없습니다 서울도 보류했습니다 일단 다시 공청회 같은 거 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이런 걸 심의하기 위해서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임기입니다 임원의 임기인데 국토교통부의 사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들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임기가 2년입니다 공무원은 뭐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른 데 발령 내버리면 가야 되겠죠 공무원 말고 나머지 사람들 임기는 2년이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사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판사들도 똑같이 있어요 자기 친인척들 재판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심의위원들도 자기 이해관계인들은 심의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척 제척은 배제된다는 말이고 기피는 스스로 기피를 해야 된다는 기피 동그라미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배제된다 이 말입니다 기억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당사자가 법인,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즉 이해관계인 경우는 배제된다고요 제척된다고요 동그라미 2번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서 이를 정한다 본인이 스스로 이게 나는 못하겠다 심의 못하겠다 이렇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요 이런 제책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제책이 안되고 모르고 제책이 안되면은 배제가 안되면은 스스로 기피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본인이 위 1의 제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빠져야 된다고요 심의의 의결을 하면 안된다 이것도 올해 신설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23페이지에 제책, 기피, 회피는 용어 정리를 해놨습니다 위원장의 직무 양가로 1번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합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6번 심의위원회의 운영입니다 양가로 1번 제책, 양가로 2번 과반수 출석, 과반수 출석으로 의결합니다 양가로 3번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7일 전까지 다만 긴급하게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7일 숫자 7이 10번 넘게 나오니까요 7일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양가로 5번 운영 세책입니다 2.0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합니다 24페이지 수당 등입니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법 잘 만들었죠 안 할 수도 있다 돈 없으면 안 줄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응시 자격 시험 방법 감옥입니다 아까 말해서 응시 결격 사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부정행위하고 5년 미경과자입니다 25페이지 이번에 시험 시기 방법 감옥인데 시험 시기는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당연히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을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봐도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마다 한 번씩 보고 있으니까요 시험 방법입니다 양가로 2번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해서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원래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일단 1차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예외가 있죠 동그라미 2번 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출제하고요 그 다음에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감여할 수 있고 2차는 논문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감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그라미 3번 시험 시행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가 바로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만 2차 시험의 방법은 1차 시험 방법에 따라 시행한다 따라서 동시에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차도 객관식으로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힘들다고 1,2차 분리하자 하면 2차는 논문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관리사는 분리가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주택관리사는 한 열몇문제가 열두 문젠가 주관식으로 나옵니다 저 아마 우리 학원도 적어놨을 거예요 주택관리사 그렇게 건의하지 말라고요 또 분리하자고 힘들다고 분리하는 순간 2차는 논문형입니다 주관식을 내야 돼 무조건 지금 보니까 주택관리사도 완전 주관식이 아니고 단답형이더라고요 완전 논문형으로 써버리면 채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단답형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단답형도 힘들잖아요 객관식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가 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 따라서 1차는 불합격하고 2차만 합격했다면 2차를 채점해야 하네요 합니다 채점은 컴퓨터가 해가지고 몇 점인지 다 알려는 줍니다 다만 효력이 없으니까 소용이 없다고요 아무리 90점 받아도 2차만 그래서 3,4월까지도 여러분들은 2차는 강의를 열심히 듣고요 1차는 예습 복습을 열심히 민법을 특히 열심히 하셔야 될 거예요 민법이 공부할 분량이 많으니까 2차도 강의는 계속 들어야 돼요 자꾸 미루고 싶다고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나중에 막판 되면은 힘들어요 한 번만에 하려면 되지도 않아요 계속 내공을 쌓아야 된다고 듣고 잊어먹고 듣고 잊어먹고 쓸데없는 소리 같지만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까지 한 거 다 사면 해주고 3월 달부터 지금부터 시험 볼 때까지 제 강의를 모두 다 들으면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70점 안 나오면 200만원씩 손해배상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녹화되어 있습니다 증거는 되겠죠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지각, 조퇴, 결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예외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단 합격한 사람은 역선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손해배상 해주지 않습니다 합격하면서 일부러 다른 점수 잘 나오니까 이거 일부러 67.5점만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합격하신 분도 제외되고 지각, 조퇴, 결석한 사람에게도 돈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습 복습은 안 했는지 했는지는 입증할 수가 없으니까 그는 제외합니다 그냥 수업만 계속 들으시면 되고 그 대신에 가급적이면 좀 미리 와서 예습을 하는 게 좋아요 예습은 시간이 없으면 1분이면 큰 목차라도 보시라고 도대체 오늘 어디 나갈지는 많으리라도 조금이라도 예습이 훨씬 효과적이래요 복습보다는 예습을 하는 연습을 하시라고요 어느 과목이든지 미리 목차 어디를 공부할 건지 대충 감이라도 잡고 있는 게 훨씬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르답니다 시험은 1부 면제입니다 옛날에는 1차 시험 면제하는 게 있었어요 부동산학과에서 석사 받으면 1차 면제 됐었어요 옛날 8회 때까지는 1995년까지는 근데 지금 그런 거 다 없어졌고요 지금 마찬가지 법무사 이런 것도 옛날에는 공무원들 법무사 다 줬잖아요 자격증 다 없어졌어요 이제 과거에 근무하던 사람들에게만 있고 우리도 이제는 석사 받아도 다 시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교로 시험 출제했던 정재호 교수님이 나도 이거 시험 보면 떨어진다 자기증 따고 싶은데 못 딴다 하더라고요 출제는 하지만 시험 딸 수는 없다고 다른 과목도 다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강의하는 사람도 저도 시험 열 몇 번 봐가지고 겨우 두 번 합격했어요 열 한 다섯 번 열 다섯 번까지 모르겠는데 한 95년도부터 시험 봤으니까 8회 때부터 그래가지고 한 13번은 이상 봤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번 합격했어요 저는 14회 때 한 번 10회 때 한 번 그 저같이 두 번 합격해서 자꾸 두 번 봐도 됩니까 세 번 봐도 됩니까 이렇게 질의하니까 요즘은 귀찮아가지고 아예 못 본다고 정산을 막아버렸더라고요 저는 아예 입력을 그 큐넷에 들어가서 입력하면은 아예 기아는 이미 합격했으므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떠버려요 못 보더라고 시험을 이제는 요즘은 시험 안 봅니다 왜냐하면 보는 게 굉장히 강의하는 데 도움이 돼요 거기서 본 내용은 정확하게 무슨 문제가 출제된지가 기억에 나요 강의하면 근데 지금은 기억이 안 나 솔직히 기출문제 나온 거 봐봐야 그게 정확하게 와닿지가 않는다고 가슴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타까운 거는 어떤 분은 1차만 보고 집에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꼭 2차까지 보셔야 돼 설령 2차를 공부 많이 안 했다 하더라도 불합격 하더라도 한번 본 게 다음 시험 볼 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요 왜냐하면 기출문제는 계속 반복되거든요 똑같은 유형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 패턴을 익혀야 되니까 꼭 보셔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시험 이제 석사받아도 박사받아도 면제되는 건 없고요 다만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음 회입니다 다음 회 그럼 우리 책에 적어놨잖아요 다음 해가 아니라 다음 회라고요 왜냐하면 해 X 회 O 그 이유는 해마다 시험을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안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다음 해가 아니라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여 26회 1차 학교 가신 분은 27회만 면제되고요 지금 25회에 만약에 1차 학교 가신 분은 이번 26회에만 면제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군대 가더라도 해외에 이민 가더라도 소용없어요 군대 가도 무조건 군대서라도 봐야 돼요 제대하고 본도 안 됩니다 무조건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여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26페이지 시험 과목 박스에 있는데 시험 과목은 안 나오겠죠 다음 중 시험 과목이 아닌 것은 민법 상법 이렇게 나오면 다 맞추잖아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시험 과목입니다 다만 공시세법은 다 합해서 사신 문제죠 그래서 만약에 세법 0점 받아도 공시법에서 100점 받으면 과락은 아닙니다 세 과목을 등기법 지적법 세법 다 합해서 16문제만 맞추면 과락은 아니라고요 세법만 다 맞춰도 다른 거 다 0점 먹어도 과락은 아니죠 16문제 맞추면 40점은 되니까 그 무시하지 마시라고 세법을 어떤 분은 잘 안 듣고 이런 분들도 일부 있던데 세법도 수업만 열심히 들으시면 충분히 점수 나옵니다 나중에 막판에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세법도 그러니까 미리미리 계속 수업 수업만 계속 2차는 듣고 있으면 아마 자연히 점수가 나올 거예요 2차 과목은 1차는 좀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지금 1차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막판 되면 이제 다같이 2차도 하고 한 3,4월까지는 1차 위주로 공부는 열심히 하시라고요 2차 수업 듣지 말아 소리는 안 했어요 지각조택 1석하면 제가 보장 못합니다 지금 70점 보장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올해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작년에 10개 나올 땐 제가 80점 보장해 줬어요 근데 올해는 어렵게 출제됩니다 26페이지 시험 문제의 출제 및 채점입니다 출제위는 인명위축입니다 출제위는 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검토 및 채점을 담당할 자를 말하며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장애 중에서 인명위축한다 지금 현재는 보면 전부 다 대학 교수들입니다 부동산 학계로는 부동산학과 교수고요 나머지 과목은 전부 법학과 교수들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 출제위는 한 명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출제 선정위원 검토위원 그 다음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보통 한 과목당 거의 9명 가까이 들어가더라고요 작년에 학계로는 출제는 5명이 했다더라고요 거기에다 또 선정위원이 있고 검토위원이 있고 그 5명이 10문제씩 출제하라 해가지고 서로 검토해가지고 2문제씩 빼고 최종적으로 8문제씩 선택이 됐다더라고요 파트별로 전공 파트에 따라서 감정평가 감정평가 부분은 강원대학교 장희순 교수가 출제하고 경제로는 대전에 있는 모군대학교 정재호 교수가 해마다 출제해 들어가요 대전에 부동산학과가 많죠? 많더라고요 대전에 있는 학교가 부동산학과에 있는 대학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좀 다니시라고 지금 부동산학 박사가 엄청나게 검국대학교에서도 벌써 100명 정도 나왔더라고요 얼마 안 됐어요 박사가 생긴 지가 근데 대부분이 60%가 다 공인중개사예요 박사가 부동산학 박사가 검국대학교 같은 데는 보면 딱 직군별로 뽑아요 은행 직원 한 명, 변호사 한 명, 공인회계사 한 명, 법무사 이렇게 다 직군별로 전부 다 뽑더라고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그래서 그 동창 동문회에서 해결 안 되는 게 없어요 전 직군이 다 있기 때문에 서울시청 공무원, 국토교통부 직원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같은 동문들끼리 부탁하는데 안 들어주기 어렵거든요 인적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석사 박사하면 특별히 지식을 많이 배우는 건 없어도 사람을 아는 게 그게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다 재산이잖아요 지금 뭐 나이 먹어가지고 무슨 공부하겠어요 저도 뭐 박사가 지금 수련을 했는데 배운 거 모르겠어요 뭘 배웠는지 기억은 안 나요 하나도 오히려 학원에서 배운 게 훨씬 더 많은 걸 배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은 많이 안다고요 지금 저 대전사람 그래서 많이 알아요 제가 대전에서 박사관장을 했기 때문에 유승도 가면 잠도 재워주는 데도 있어요 공짜로 그래서 출제위원을 인명위촉을 시험시행기관에 장애하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출제위원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됩니다 즉 확약서 쓴답니다 문제 유출하지 않겠다 만약 유출하면 영혼이 죽을 때까지 출제위원으로 들어갔다는 말 하지 않겠다 그 본인은 아닌데 지금 제가 출제위원 들어갔다고 말했는데 말해도 되냐 물어보니까 뭐 말을 해도 된다더라고 이제 뭐 잘리면 안 들어가면 되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게 산업인력공단에 출제위원으로 들어갔다는 말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말이 알려지는 순간 다시는 출제위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혼이 비밀을 준수해야 됩니다 근데 뭐 이창석 교수나 이런 책에 보면 다 출제위원 여기면 다 적어놨거든요 그 책에 적는 순간 출제위원 다시는 못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 출제위원을 8회때까지 1회때부터 8회때까지는 강남대학교 이창석 명예교수 지금 명예교수예요 올해 6살이니까 정년퇴직해가지고 65세 정년퇴직하죠 1회때부터 8회때까지는 이창석 교수가 들어가시고 9회때부터 8회때 어렵게 나와서 잘리고 9회때부터 15회때까지는 한성대학교 안정근 교수가 들어갔어요 주로 그러다가 또 15회 어렵게 나와서 잘리고 16회부터는 거의 다 정재호 교수 장희순 교수 이런 분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27페이지입니다 신뢰도를 제하시킨 출제위원에 대한 조치입니다 부정행위하면 되는데 만약에 결론은 출제위원도 부정행위를 하면 그 명단을 출제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대학교수면 총장한테 통보하겠죠 그러면 그 명단을 통보한 출제위원에 대해서는 통보한 날로부터 5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축하여서는 아니됩니다 5년입니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모두 5년입니다 5년간 자격이 박탈되고요 자격 취소된 사람은 3년간 시험 볼 수 없습니다 27페이지 맨 밑에 시험의 결약적 사항 공고입니다 매년 2월 28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업무 위탁을 할 때에는 관보에 고시했죠 시험은 관보에 고시하는 게 아니라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결약적 사항은 확정 공고는 시험생일 90일 전까지 맨 밑에 줄에 90일 전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28페이지 원서 제출 및 응시 수수료입니다 양가루 2번에 보니까 28페이지 맨 위에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며 그 다음에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양가루 3번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응시 수료를 납부한 자가 수수료를 과온합한 경우 그 다음에 시험 시행기관의 기책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또는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응시 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 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됩니다 그게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과온합 잘못해서 초과해서 내면 초과된 부분 다 돌려준다 28,000원이죠? 근데 만약에 28,000원 두 번 내면 한 번 낸 건 돌려준다 잘못해서 두 번 냈다면 그 다음에 시험 시행기관의 기책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도 전부 다 돌려준다 제가 시험을 13번 정도 봤는데 정말 웃기는 일이 많았었어요 과거에는 시험지가 모자라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오는 적도 있었고요 왜 모자랐냐면 산업인력공단 통상적으로 60% 응시한대요 서류 내놓고 시험 보러 오는 사람 60%래요 그렇다고 시험지를 70%만 인쇄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학원 출신들이 있는 데는 다 100% 다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자라가지고 저한테까지 딱 시험지가 오고 저 뒤에서 딱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나중에 봐도 되니까 뒤에 사람한테 주스 보라고 그러니까 안된대 감독관이 저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뭐 불합격해도 되는데 그 뒤에 사람은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복사해 오는데 한 20분 걸리더라고요 20분 걸려놓고 나중에 거둘 때는 다 같이 거둬는 거야 전부 다 내라는 거야 누구를 뒤에 줬는지 기억도 안 못하고 이래가지고 개판이었어 옛날에는 진짜 근데 지금은 이게 스피커에서 딱 나와요 지금부터 시험지 나눠주세요 그게 항의를 제가 그니 많이 했어요 시험 보니까 너무 교실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 감독관에 따라서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지금은 시험지 나눠주세요 지금부터 시험 하세요 나중에 제출하세요 다 이게 동시에 똑같이 방송으로 나와요 요즘은 옛날에는 감독관에 따라서 달랐어요 여자 감독관이 꼭 한 명씩 들어오더라고요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이렇게 두 명 들어와요 감독관이 35명 정도 시험 보는데 여자 감독관 어떤 분은 못생긴 여자 감독관 한 명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앞에 보니까 이쁜 학생이 앉아가지고 시험 보더라고요 딱 시험지 땡 하자마자 시험지 확 뺏어가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다가 시험지가 찢어져 버렸어요 이제 막 그냥 뺏어가지고 강제로 가려고 하다가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요즘은 시험지 못 뺐습니다 안주도 안 뺐고 어떻게 하냐면 시험지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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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빨리 말해버립니다 세 번 말하는데 제출하면 그냥 가버려요 그럼 끝이에요 그래서 두 명이나 울고불고 그 세 번 하는 것도 그냥 옛날처럼 막 뺏어갈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다가 제가 작년에 제가 아는 분은 2차만 봤는데 불악격에서 두 명이 완벽하게 뭐 100점 받으려고 자꾸 앉았다가 달라는 것도 기억에 안 들리는 거야 집중해서 풀면 뭐 옆에서 달라는 소름도 안 들리죠 그래가지고 밖으로 나가니까 이제 그때서야 갖다주니까 따라가면서 갖다주는데 그 딱 줄 쳐버리고 시험 경과 후 제출하였으면 이렇게 적어버리더라고요 그래 항의하고 막 하니까는 그 시험 그 강의실에서 시험 받던 사람한테 전화하더라고요 감독관이 잘못한 거 있냐 시험 만약에 끝나기 전에 걷었냐 끝나고 나서 걷었냐 확인 시키더라고요 딱 한 명 두 명한테 확인 시키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끝나고 나서 걷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다 끝까지 전부 다 물어볼까요 이정도 하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더라고 총책임자가 있더라고 그 학교에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시험 봤어요 1,2차 다시 조심하시라고 시간 지키는 거 그래서 모의고사는 꼭 보셔야 돼 모의고사가 점수 많이 받는 건 1회 모의고사에서 1등한 사람은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꼭 점수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 안배하는 걸 연습해 보시라고 OMR 카드 작성 안 해보면 손이 덜덜덜 떨려가지고 이게 못해요 이게 동그라미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동그라미 하기가 원래 다른 시험은 동그라미가 아니고 거의 그냥 줄만 치면 되는데 공중계사는 이렇게 동그라미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고 덜덜덜덜 떨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손을 꼭 잡아준 적도 있는데 너무 떨어가지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도 거의 다 컴퓨터가 인식을 한다더라고 사실은 근데 불안하잖아 또 그래서 막 깨끗하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안하니까 인식 못할까봐 연습을 꼭 해보시라고 모의고사 볼 때 제가 여자분 손 잡아줬다가 또 성추행범으로 잡혀가려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잡아주지도 못하고 잘못 잡아주면 또 처벌받으니까 요즘은 산에 가서도 손 잘못 잡아주면 그러니까 죽으려는 거 제가 한번 잡아준 적이 있어요 한라산에서 진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여자분인데 막 굴러서 내려오더라고 한라산 무슨 코스야 굉장히 위험한 코스가 있어요 한라산에서 눈 많이 왔을 때 지금 안 잡아줬으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온몸을 다 해서 잡아줬는데 고맙다 말다 놓고 그냥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죽구로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다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 그래서 시험 시행기관의 기책사유를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시험 어렵게 출제하면 폭파하겠다 이렇게 또 전화와 가지고 금속탐지기로 다 검사한 적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시험에 그렇게 만약에 돼버리면 또 시험 다 돌려주겠죠 돈 그 다음에 3번에 접수기간 내의 접수 취소에도 다 돌려주고요 4번에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 접수 취소하면 60% 돌려주고요 동그라미 5번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50% 돌려줍니다 자 원서 접수가 8월달에 합니다 8월달에 8월 1일부터 뭐 편의상 8월 1일부터는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편의상 8월 1일부터 10일 동안 접수 받거든요 그러면 첫날 접수했다가 마지막 날 취소하면 다 돌려준다고요 그런데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 접수를 취소하면 60%만 돌려줍니다 100분의 60 근데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50% 돌려줍니다 우리 법에서는 지금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다른데 취소 철회를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취소 철회가 같은 의미라고요 민법에서는 다르죠 취소 철회가 이게 민법을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그냥 동네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법을 동네말로 취소나 철회나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합격자 결정입니다 합격자 1차는 항상 절대평가지요 40점 밑으로 과락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1차는 무조건 합격입니다 2차도 원칙은 절대평가입니다 올해는 절대평가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상대평가는 2회부터 9회 때까지는 상대평가했어요 3천명 뽑는다 딱 공고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공고를 안해요 그러니까 절대평가를 하고요 만약에 공고를 하면 동그라미 2번입니다 29페이지 위에서 세번째 줄에 올해는 12천명만 선발한다 이렇게 만약에 공고를 했다면 60점 이상이 3만명 나오면 불합격자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상대평가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최소 선발 인원 또는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한 경우입니다 이게 15회 시험을 천명 밖에 선발이 안 돼가지고 이런 규정을 만들었는데요 14회 때는 3만명 15회 때는 천명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최소 12천명은 뽑는다 이렇게 한다면 60점 안되는 사람 중에서도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소 선발 인원까지는 뽑는다는 이야기죠 그럼 만약에 최소 올해 12천명 뽑는다고 했는데 60점 이상이 2만명 나왔다면 2만명 모두 다 합격이죠 최소만 있고 최대는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만 이런게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올해 절대평가입니다 원칙이라고 무조건 절대평가고요 만약에 시험 공고할 때 이렇게 올해는 최소 선발 인원을 공고한다 이렇게 하면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올해도 안합니다 내부적으로 물어보니까 안한다더라고 무조건 올해도 절대평가다 합격자 결정 공고 자격증 교부인데요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29페이지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1월 이내에 한 달 이내에 교부합니다 원래 대전시청에서 아마 교부할 거에요 근데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택배로 신청할 수 있다고요 택배죠 등기우편은 택배인가 신청할 수 있어요 그 원서 접수할 때 그게 접수 그냥 택배로 받는게 좋겠죠 가는 차비보다 더 싸요 택배비가 근데 제가 자격증 받을 때는 옛날에 가서 줄 서가지고 기다리더라고 참 지금 생각하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증 빨리 받고 싶어서 새벽부터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 경기도청에서도 받았는데 그러니까 꽤 줄 서가지고 3시간 이따 받았어요 줄 서가지고 그 좀 있다가 하루만 있다가 가버리면 아무도 받으러 온 사람은데 그 첫날 가서 다 새벽부터 가서 받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꼭 하루만 주는게 아닌데 그래서 요즘은 가서 기다릴 필요도 없고요 안가면 아예 구청으로 보내줍니다 구청으로 해당 구청 주소지 구청으로 구청 가서 찾으면 돼요 급하면 이제 빨리 근데 급해가지고 다 빨리 가서 받아가지고 그냥 거실의 보기신 곳에 게시해놨더라고 사무실도 안 차리면서 1월 이내입니다 꼭 한달 있다 주라는 뜻이 아니라 한달 안에 교부하라는 뜻입니다 1월 이내에 자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보면 양가로 2번 공개사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즉 이제는 등록 신청할 때도 자격증 사본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전자적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해버리면 바로 자격증 있다는게 떠버려요 요즘은 왜 이런게 생겼냐면 옛날에 위조한 자격증 가지고 등록해서 중급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불가능합니다 자격증 없이 이제 위조된 자격증 가지고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은 자 그 다음에 자격증 재교부입니다 분실 훼손 못쓰게 된 경우는 자격증 재교부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술을 내야 됩니다 자격증을 처음에 교부할 때는 수술이 안냅니다 분실해서 재교부 받을 때는 수술을 내야 됩니다 만약에 대전시청에 가는거 하고 구청에서도 재발급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구청에 가면 돈이 더 비싸요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수수료는 더 비싸죠 대전같으면 시청에 직접 가도 되겠지만 여기는 가까우니까 예를 들면 강원도나 경상도 울진삼척이 경상도입니까 강원도입니까 울진삼척 경상도죠 아 울진은 경상도고 원래는 강원도인데 박정희 정권 때 경상도로 편입시켰죠 논산같은데 원래 전라도인데 이게 지금 충청도 됐잖아요 논산도 원래 옛날에 김종필하고 박정희하고 친한게 아니고 지금 김종필씨 부인이 박정희 형님의 딸이죠 딸 지금 이번에 돌아가신 분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사촌이잖아요 사촌 자 어쨌든 그래서 울진 삼척 울진같은데 경상도지만 그까지 가려면 굉장히 멀잖아요 차비하고 그러니까 그냥 뭐 예를 들면 그 경상북도 도청이 아마 어디 대군가 어디 있을거에요 대구까지 가려면 힘드니까 거기서 군에다 진청할 수도 있다고 업무가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위탁수수료가 더 비싸다고 위탁수수료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 수수료를 내더라도 굳이 멀리 차비 들이는거 갈 필요는 없겠죠 지금 저도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자의증을 있는데도 재교부 받으라 하더라고 너무 어리게 나와가지고 제가 1999년도에 땄는데 그때는 진짜 완전히 미성년자 같더라고 얼굴이 지금 사진을 보니까 그 중교부하는 데는 너무 어리면 꼭 좋은게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좀 늙은게 나오게 찍어가지고 좀 하자 하더라고 그래서 좀 화장을 늙은 사람처럼 머리도 다 염색해가지고 지금 찍으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1페이지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입니다 양도 대여하면 안된다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 받은 자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모두 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빌려줘도 안되고 빌려서도 안됩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사칭금지 31페이지 유사명칭 사용하면 안된다 그래서 자격증 없는 사람이 개업을 해가지고 대표자 대표이사 사장 오너 이런 말 적으면 회장 이런 말 적으면 유사명칭 사용금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교통부 직원 이야기로는 공인중개사라고만 만약에 소속 공인중개사라면 공인중개사라고만 명함 새기지도 말라 하더라구요 왜냐하면 소속 공인중개사 이렇게 적으래요 명함에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보통 보면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그냥 개업을 한 사장이라고 생각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 일반 국민들은 그러므로 소속 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라는 말은 쓰지 말라 하더라구요 그냥 소속 공인중개사 이렇게 적구요 그 저는 명함에다 그냥 공인중개사 적었어요 공인중개사라고 적은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를 적는거는 크게 위반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대표자라고 적으면 안된다 대표자라는 명칭은 쓰면 안된다 그 판례도 있고 시험에도 출제됐어요 부동산 뉴스 대표 이렇게 했습니다 부동산 뉴스라는게 그 간판이름이에요 그 중개사무소 간판이름 그 대표라고 써버리면 보통 실무적으로는 돈 된 사람을 대표라고 하고 자격증 있는 사람은 소장 뭐 실장 이렇게 부르고 그렇게 해요 저도 지금 이제 등록신청을 하는데 저보고 소장이라고 부른다더라구요 무슨 누구누구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이면 뭐 그냥 대표나 마찬가지에요 소장 이렇게 소장이라는 말도 아마 대표가 아니면 쓰면 놀라는 예지가 있겠죠 중개사무소라고 되어있으니까 명칭이 사무소 소장이면 거기서 최고 높은 사람이니까 유사명칭에 걸릴 수도 있다고요 자의증 없는 사람이 그렇게 쓰면 자 여기까지 공인중개사제도 이렇게 많은 내용 중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올까 말까 한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이제 쉬었다가 38페이지 총칙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귀iatolen 오븐이 감사합니다.